누구야? 어? 어 나 어렸을 때 사진이야 옆에 누군데? 음 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첫사랑이래 소꿉놀이 할 때 신랑 소꿉놀이는 나랑도 있었거든 난 내가 네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 나이 먹었다고 봐주니까 까문다 빨리 꺼져 간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나갈게요 네 네 정혜야 어 제리야 커피 마실래? 아니 됐어 너 요즘 영달이 형이랑 어때? 갑자기 그건 왜 물어? 아니 그냥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너 납치당했을 때 영달이 형이 너한테 모집말 한 거 그 영달이 형 진심 아니다 너 구하려고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? 영달이 형이랑 너랑 통화할 때 내 옆에 있었어 너랑 영달이 형 사이를 그 자식들이 알면 너 구하기 힘들어질까 봐 영달이 형이 너한테 더 독하게 한 거야 그니까 괜히 영달이 형 후회하지 말라고 나 간다 아 맞다 영달이 형한테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마 갈게 영달 이형을 나 어렸을 때 사진이야